오, 팝이시네? 오, 팝이시네? 웬만에 팝이시나 될까? 오, 팝이시네? 오, 팝이시네? 무슨 소리지? 손아, 그거 뭐야? 그거 뭐야? 그냥 예전에 하던 그 팝이시 아니었어? 아, 요즘 그거 누가 해? 그럼 이거 안 해? 에이, 요즘 이게 유행이야. 그게 뭔데? 팝이 게임기. 엄마도 한 번 해볼래? 그래, 그런 게 나 있어? 한 번 해보자. 이거는 이렇게 누르고, 그 다음에 뒤에 큰 것 같은데, 이거 누르면, 쇽. 오, 우와, 재밌겠다. 한 번 해볼게. 오, 너무 편하고 좋은데? 진짜 중요한 건 게임도 된다는 거야. 게임? 응. 진짜? 응. 우와, 나도 해볼래. 손아, 이거 푸시팝 게임기 어떻게 하는 거야? 자, 이 게임에서는 네 가지 모드가 있어요. 오, 네 가지나? 네. 우와. 이게 이제 모드 설정. 이렇게 누르면,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어요. 네, 첫 번째는 뭐예요? 첫 번째는 불빛이 들어오면 그거를 누르는 거예요. 응. 네, 그냥 자기가 누르는 거예요? 불빛이 들어온 것만 누면서 이걸 누르는 거예요. 아, 불빛이 들어오는 걸 누른다. 자, 한 번 해볼게. 네. 오, 뭔지 알겠어. 오, 근데 이거 되게 재밌겠다. 이게 팝이 누를 때 소리가 되게 좋거든요. 이건 되게 소리가 장난 아니야. 경쾌하다는 느낌? 자, 두 번째 모드. 두 번째 모드. 네, 두 번째 모드. 메모리 게임. 어허, 메모리 게임이면 기억해야 되나? 네. 이게 처음에는 두 개로 시작하는데 모드가 있어요. 네, 네, 네. 얘가 하나 하고 두 개 하면 몇 개 이렇게 해요. 그러면 그걸 기억해서 그 부피 나온 걸 똑같이 누르는 거예요. 아, 순서대로? 네. 네, 한번 해볼까요? 오, 이거는 기억력 좋아야겠다. 맞지? 자, 이번에는 세 번째 모드 어떤 거예요? 세 번째 모드는 이제 첫 번째랑 비슷해요. 근데 세 번째랑 첫 번째가 살짝 첫 번째. 첫 번째는 딱 빛빛이 들어온 거 몇 개만 누르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를 빛빛이 들어와요. 근데 한 개 누르면 한 개가 꺼지잖아요. 네. 그럼 또 해요. 아, 이어서? 네. 아, 이어서 계속 눌러야 되는 거야? 네. 오, 한번 해보자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차피 다 누르면, 다 누르고 이걸 눌러야 돼요. 네. 한번 해보세요. 오, 이거는 엄청 빨리 해야 되니까 되게 재미있겠다. 그치?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모드. 네 번째 모드. 같이 할 수 있어요. 아, 같이 한다고? 네. 이게 몇 명이서 같이 돌아가면서. 네. 이 게임 중에 하나. 오,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, 보여줘. 오, 한번 해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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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? 토끼뿐만 아니라 다른 모양도 있대요. 한번 보실래요? 오리, 곰돌이, 토끼, 공룡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엄마는 곰돌이 곰돌이가 제일 재밌다. 불빛도 잘 보이고 그치? 네! 저는 이번에 공룡의 몫이에요. 스쿼링 몫 귀엽다. 얼마나 안보여야 되겠지? 우와, 이거 되게 재밌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엄청 재밌어요. 맞지? 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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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